이 분이 무지개 압코리언 연주단입니다. 무지개 압코리언 연주단 연주단 예 이거 모임은 지금 연주단의 구성하는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의 시즌이죠. 초보자의 시즌인데 열정은 뭐 프로 이상이죠. 열정만큼. 그래서 먼저 우리 저 팀원 이끄신 분은 김종민이시구요. 안봉선씨. 안봉선씨. 송승경씨. 최비수씨. 윤상란씨. 장현석씨. 이렇게 합주로 먼저 고향의 봄. 그 다음에 두번째 봄은 타양살이. 네 반송이 오래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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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